자, 그럼 액션 포즈 한번 취해보도록 합시다. 개인적으로는 이 매뉴얼의, 매뉴얼의 활짝 표면 나오는 바로 이 포즈 한번 취해보고 싶더라고요. 굉장히 날렵해 보이는 포즈이기도 하고 상당히 이뻐 보였습니다. 해보도록 합시다. 먼저 무릎에 이렇게 단부자 커터, 그리고 손에 단부자 커터, 그리고 펜손을 껴주고요. 포즈를 취할 때 살짝 각도라든가 이런 약간 샤프함을 살리는 게 중요하겠네요, 포즈에서. 자, 이렇게 해서 포즈 완성해봤습니다. 상당히 흡사하게 해봤는데 확실히 레바테인에 포인트가 되는 주암상 라인이 없으니까 약간 뭔가 2% 부족해 보이는 느낌은 있네요. 원래 이런 데도 주암상 보여야 되고 그렇죠? 약간 부족한 느낌은 있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가족분들은 감사합니다.